공포방송 넘버원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자 여러분들 모두 어서오십시오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흉가방송 제발 레전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금요일 토요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?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장소는 대박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뭔 소리야? 주 tare 계십니까? 바랍 소리 됐네 조금 헷갈렸어요 아우 난리다 아우씨 침 침 침 침 침 와우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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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전우 바람이겠지 바람 기운이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아 바람 많이 문다 바람이야 바람 바람 메인은 둘러보다 안 있어요 여기가 메인입니다 아셨어요? 바람 계십니까? 그 안에 누구 있어요? 바람 여러분 특별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요? 아직 특별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다른 공간이 있었었나? 또 다른 공간이 있었었나? 뭐야? 창문이 열렸나? 창문이 열렸나? 옆에요? 옆에 어디 계세요? 잠깐만요 옆에 있다.. john 남은 어디 قالues use раньше 암 잠시만요 잠깐만 집사2장 어디 계세요? 혹시 거기 계세요? 또 내 입몸이소.. 잠깐만.. 잠깐만.. 나 잡.. 잠깐만요 여러분 스샷 한번 떠봐요 잠깐만요 여기 문 뒤에 뭐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요 여자남자..잠깐만.. 저기요 잠깐만요 ут 멀리서 repres킬거리야되요 50분.. .. away.. .. .. .. .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! 할머니시죠? 혹시 아드님하고 같이 계세요? 혹시 아드님하고 같이 계십니까? 남성분은 그 아드님이.. 남성분은 그 아드님하고 같이 계십니다 잠깐만요.. 담배한테 드릴게요 들어와서 얘기하면 안될까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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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하셨어요? 제가 담배한테 드릴게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뭐라고.. 예? 네? 혹시 예전에 잠깐 왔었는데 기억 못하시겠습니까? 들어오셔서 우리 얘기해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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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에서 나가.. 아니.. 그러기엔 좀.. 어르신.. 혹시 어머니 되십니까? 할머니.. 목소리가.. 누구나 같이 계신 것 같은데.. 혹시 아드님 되세요? 그 할머니는 어머님 되십니까? 혹시 뭐 때문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? 혹시? 왜? 다 찢어져있다.. 왜 다 이렇게 되어있지? 반만 다 날라가있지? 사진들 다 하나같이.. 남편의 모습은 없고.. 신랑이 없어 지금.. 다 잘려있어.. 인위적으로.. 네.. 미친.. 해봐.. 해봐.. 뭔가 아쉽죠. 그렇다고 도발은 할수는 없습니다. 뭔가 사연이 있는거 같은데.. 저는 그렇습니다. 중년의 남성, 그리고 어떤 할매 그 둘의 관계도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중년의 남성은 목소리가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리고 어떤 할매도 있었어요 아들과 엄마인지.. 그리고 남자 사진은 없었고 나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 못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한 것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저녁과 함께 알아보는다 금전의 도구 국내가 남성까지 자녀분의 도구 저취가 남성까지 Estado의 도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